오비맥주 카스가 국내 대표 e스포츠 리그인 2024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 이하 LCK의 연간 공식 후원사로 참여하며 지세대와의 접점을 확대해 나간다고 십치를 밝혔습니다. 카스는 지난해 LCK와 첫 파트너십을 맺고 2023 LCK 서머 플레이오프 기간 현장 부스를 운영한 데 이어 올해는 LCK 스프링, LCK 서머 모든 스플릿에 함께합니다. 경기장 내브랜드 부스 운영뿐만 아니라 소비자 참여 이벤트 등 다양한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통해 e스포츠 팬들에게 카스만의 즐거운 에너지를 선사할 계획입니다. LCK는 전 세계적으로 1억 명 이상의 유저들이 즐기는 리그 오브 레전드의 한국 리그로 2030 세대에서 절대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만큼 LCK 현장을 찾는 관람객 역시 지세대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카스는 지난 서머 플레이오프와 결승 현장에서 지세대와 e스포츠 팬들이 추구하는 재미와 감성을 담은 브랜드 부스 및 이벤트 운영으로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카스는 지난 서머 steps 카스 조atti 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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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스